10편 2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유한다고 했는데 그 뜻은 무엇일까요? 저는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어떻게 우리를 안유하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목자의 역할과 다윗에게 미친 영향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목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목자는 양을 보호하고 먹을 곳과 쉴 곳을 찾으며 위험에서 구출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목자의 임무는 단순히 양을 먹이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목자는 양떼가 올바른 길로 나가도록 이끌었으며 사나운 짐승과 도둑들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헌신적인 역할 덕분에 목자의 이미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호자이자 인도자 심지어 왕과 같은 지도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릴 적 목자로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때 그 의미를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 단순한 통치자가 아닌 생명다의 양떼를 보호하는 목자와 같으신 분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목자의 이미지는 그의 통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데 있어 목자와 같은 마음으로 섬겼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연결지어 자신의 지도력을 행사하려고 하였습니다.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나이다 노래하였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비슷해 보이지만 히브리어에서는 분명한 구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지팡이는 히브리어로 쉐베트로서 양치기용 막대기를 뜻합니다. 반면에 막대기는 미슈에넷으로서 환자나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짚는 지팡이입니다. 순서상으로 보면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이 번역한대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아니하나이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순서를 어떻게 했든 의미의 변화는 없기에 순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막대기는 양을 인도하거나 양이 위험한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막대기는 누군가를 때리고 공격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사무에라 18장 14절에서 요아비 압살롬을 공격한 무기도 막대기였습니다. 막대기 끝에 날카로운 청동날을 달아 만든 창도 쉐베트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막대기는 우리를 위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지지 않도록 때로는 우리를 꾸짖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냅니다. 반면에 지팡이는 노인이나 환자가 지팡이를 의지하여 일어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이때 지팡이는 미쉬에 내십니다. 스가리아 8장 4절에서는 노인들이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지팡이는 힘들 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팡이는 우리가 걸을 힘도 없고 일어설 힘도 없을 때 우리를 부축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10편 저자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유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니라는 말은 요즘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편안한 안자와 위로할 위자를 조합한 한자어입니다. 목자이신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한다는 말입니다. 이때 쓰인 아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암인데 위로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계라는 뜻도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어는 한 단어의 여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문맥에 따라 의미를 다르게 번역합니다. 고대 히브리어에서 위로와 회계라는 말을 왜 한 단어로 연결해서 사용했을까요? 그 해답은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이 마음이나 생각을 바꾸다 변화한다는 점에서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회계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면 회계는 이제부터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생각의 변화는 회계이고 회계의 결과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변화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경험하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회계라는 말을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것이 행동과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는 모든 과정을 회계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저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면 회계를 한 줄로 생각합니다. 말의 회계에서 멈춘다면 그것은 위선적 회계여 허울 좋은 말잔치에 불과합니다. 회계는 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변화와 가치권의 변화를 가져와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바로 이 회계의 모든 과정을 이끄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디모데우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는 회계의 전과정을 잘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목자의 막대기는 우리를 지켜줍니다.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 우리를 책망하고 바르게 합니다. 목자의 지팡이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양이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거기에 참된 평안과 위로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잘못된 길에 있음을 깨닫고도 쉽게 돌아서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바로잡으시고 올바른 길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며 바르게 이끌어 결국 평안을 주는 도구입니다.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도 때로 우리의 고집을 꺾기도 하고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사랑의 도구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회개의 중요성 진정한 회개는 단순한 말이 아닌 마음과 행동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삶을 바르게 고쳐주시는 분이심으로 우리는 매일 그분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기 때로는 우리의 길이 어려울지라도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셋째, 평안과 위로를 찾기 진정한 평안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얻어집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23편은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이 시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는지를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 이 모든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막대기가 징계하고 바르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내로 인도하여 평안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회개는 곧 평안을 경험하는 출발점이며 그분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참된 안의를 누리게 됩니다. 보금 전파를 위하여 힘쓰는 로고스 커뮤니티를 구독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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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